미국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주택들 중 절반에 가까운 44.8%나 최근에 극심해지고 있는 기후재난의 직면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CBS 뉴스가 14일 보도했습니다. 초대형 산불과 대홍수,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강풍, 폭염과 대기오염 등 기후재난 또는 자연재해를 당해 심각하거나 극심한 피해를 입을 위험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44.8%나 되고 재산가치로는 22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형 산불 위험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전국에서 5.5%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39%에 달합니다. 텍사스에서는 최근 주역사상 최대의 대형 산불로 2명이 사망하고 500채가 전소됐으며 100에이커를 불태웠습니다. 대형 산불 재난을 자주 겪고 있는 지역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리버사이드와 옥스나드, 콜로라도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와 덴버, 애리조나 투산이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홍수 위험지역은 전국에서 6.6%로 부동산 가치로는 3조 4천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루지애나 뉴올리언스와 플로리다 케이프코럴, 노스토프, 탄파, 하와이 어반 호놀룰루 등이 위험지역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허리케인 피해 지역으로 전체에서 18%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 부동산 가치로는 7조 7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역사적인 피해를 입었던 루지애나 바톤 루즈와 뉴올리언스, 텍사스 휴스턴 지역, 플로리다 탄파, 올렌도, 잭슨빌, 사우스 캐놀라이나 철스톤, 머롤비치 등이 가장 빈번한 태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후온난화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 피해 지역은 미국 전체의 32.5%나 해당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가치로는 13조 600억 달러나 되고 있습니다. 화시로 95도에서 100도는 기본이고 110도에서 120도까지 수일 동안 지속되는 대폭염에 빈번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초대형 산불과 대홍수, 허리케인 등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지역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아예 영업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바람에 집 보험 들기가 극히 어려워지고 주정부의 마지막 보험마저 보험료가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의 대이동이 벌어지면서 상당수 지역에서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집값이 오르는 지역도 많아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룡아입니다.